3개의 연속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 5. 이게 연속적인 숫자죠. 혹은 다른 숫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7, 8, 9. 또 연속적인 3개 숫자죠. 연속적인 3개 숫자가 있는데 이 3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치고 다시 합치는 거죠. 7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얼마죠? 그러면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15 더하기 9 더하기 24가 되죠. 24를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8이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속적인 3개 숫자를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 그걸 똑같은 크기로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나누기 2 되겠네요. 그렇죠? 나누기 2 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4등분 하면 어떻게 되죠? 4등분 하면은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연속적인 숫자 7, 8, 9가 있는데 이 녀석을 3등분 할 수도 있고 2등분 할 수도 있고 여러 등분 할 수 있는 거예요. 2등분 하는 경우 3등분 하는 경우 등분 한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크기로 나눈단 말이죠. 또 4등분도 가능하죠. 5등분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계속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7, 8, 9 같은 경우는 세 개를 합쳤을 때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24죠? 얘를 2등분 하면은 12, 12 이렇게 두 개될 거고 3등분 하게 되면은 8, 8, 8 되겠죠. 8, 8, 8 될 거고 4등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머, 2008이 나오나요? 8, 8, 8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앞으로 되어있군요. 자, 프레인텍스트를 하겠습니다. 4등분 하게 되면은 6, 6, 6, 6, 6 되고 5등분 하려고 하니까 5등분으로는 안 돼요. 나눠지지가 않죠.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로 나누는 거예요. 정수. 6등분 하려니까 6등분은 되겠네. 4, 4, 4, 4, 4, 4, 4 이렇게 6등분 또 되네요. 그렇죠? 7, 8, 9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근데 7, 8, 9가 아니고 이게 17, 18, 19일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1일 경우에는 이건 54가 되겠죠? 54가 되고. 54를 2등분 하게 되면은? 음, 되네요. 27, 27. 3등분 하게 되면은? 3, 1은 3, 3, 8, 24. 18, 18, 18, 18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등분 하게 되면은? 4로 나누면 4, 1은 4. 4등분은 안 되네요. 그렇죠? 4등분은? 4로 나누어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5등분도 안 되네요. 6은?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음, 9, 9, 9,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9, 9, 9, 9, 9 이렇게 쭉 9로 6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6, 7등분일 경우에는 안 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27, 28, 29라면 어떻게 될까요? 29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84가 되겠네. 그렇죠? 맞죠? 60에다가 24를 대했으니까. 84. 2등분하게 되면은 42와 42가 되고 3등분하게 되면은? 음, 3에 6, 3, 8, 24. 28이 되겠네. 28, 28, 2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4등분했을 때는 되네. 4, 28, 4, 1은 4, 21씩 해서 21씩 4등분이 되겠죠. 5등분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게 127이 될 수도 있겠죠. 127, 128. 어쨌거나 연속하는 3개의 숫자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384가 될 거고. 그렇죠? 2등분했을 때는 192씩 두 개가 될 거고. 3등분했을 때는 3, 1은 3, 3, 2, 6, 3, 8, 24. 128씩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혹은 이게 뭐 121과 122와 123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연속적인 숫자 3개를 했을 때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쭉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 그럴 경우에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5등분이나 5등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5등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5등분은 제하고 4등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3등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느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2등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경우만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속적인 세 숫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2등분은 된다. 무조건 하고 3등분은 된다. 무조건 하고 4등분은 된다. 라고 우리가 쭉쭉쭉쭉쭉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하고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찾는 것이 수학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 그렇죠?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증명. 3등분은 무조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입증할 수 있다. 2등분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주장을 수학적으로 한번 쭉 풀어서 한번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딱 떨어지게끔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변수를 쓰세요. 변수 x를 이용하세요. 변수 x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연속하는 세 개의 숫자는 무조건 하고 어떤 숫자로는 어떤 숫자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5가 되든 5로는 무조건 하고 나눠떨어진다. 똑같은 거기에 다섯 등분으로 나눠진다. 5로 혹은 4로 혹은 3으로 혹은 2로 그렇죠? 그것을 연속적인 숫자가 세 개인 경우 혹은 연속적인 숫자가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변수 x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숫자 3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크기의 사이즈 규모가 같은 덩어리 세 개로 나눠진다. 4개인 경우에는 4개로 나눠진다. 5개는 무조건 하고 5개로 나눠진다. 똑같은 크기. 그것을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것이 이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입니다.